따라가 주시면 되고요. 꼭 고호 담당자도 고호만 해주시고 연설자분들은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행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성적이 너무 적어야 되나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라도 불러님과 함께 싸우지 마시고요. 성적이 너무 적어야 되나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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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문재인 자파들한테 속으니까 이제 나라 망하는 거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.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? 경제인 시 100일 동안에 했는 일 한번 따라해볼까요? 인사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 당부 참사 경제 참사 경제 참사 교육 참사 교육 참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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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alatia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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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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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가망했다! 대한민국이 저희들이랑 빼야라! 3, 2, 3, 1 정태계가 국가 4개에 대해서 집단을 하고 있는데 표정 국가의 대한민국의 배출장이라는 장자가 국가를 오로하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때만을 응원하는 흑재인은 물러나 흘러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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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진할 때로 최대한 총초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상으로 시작할 안정적인 흑재인은 흑재인은 esiw 내 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해서 들어온답니다. 그 대만을 북한에 깔면 계속 북한은 되돌아가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북한 쪽에 대한 게 안 나오고 또 우리에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? 정말 대한민국의 특정인의 자체가 대칭이라고 하면 됩니다. 문재인은 문재인은 피지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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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로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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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생존 국제의 악보다 북한 경배 기계 국제분의 악을 걱정하는 국제의 악을 불로와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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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밀 바보 상자에 속지 말고 공견이 장난에 공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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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재석박 당황한 생각은 국가의 증권은 마주가고 육수가 텅밭불이라 대한민국 국가의 증권을 증권하라 주사로 하루 열심한 육권 열리는 온 살인 결판 국가 증권이야 여성 국가의 증권을 당황한 인권을 증권 중단하라 국가의 증권을 증권해 주라 국가의 증권을 증권해 주라 대한민국 국가의 증권 안포전파 충당하라 국가의 증권 중단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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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죄 석방! 무죄 석방! 무죄 석방! 무죄 석방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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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